시작! 하나, 둘, 셋! 이유는 요리교실! 더러워! 너무 못같다! 우리나라도 지하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거였어요. 이지담 몇 번째 촬영이에요? 3번째 우리 몇 년째 계시고요? 그래, 10년 넘었죠. 오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날이에요. 방을 빌렸어요. 놀기 위해서 그 전에 장을 봐야겠죠? 우리 2020년 브이로그였나? 2020년 10년 브이로그 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때 생각이 난다. 오늘 주장은 뭐죠? 제 친구 준희 생일이에요. 정윤이. 그 친구는 예진이. 결혼식 갔다 한대요. 생일 선물 언박싱에서 저희 오만이가 선물해 주신 파진 이거 민쏘궁이 선물해 준 신발 너 MBTI 뭐야? ISMJ 너 제기라고? 아니야. 진짜 못났어. 우리나라 세상에. 얘들아 이거지? 어 그거. 그 밑에지. 화면 뒤져. 너 누구한테 묻는 거야? 17도 하나랑 25도 하나. 근데 왜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원수 족이야? 나 원수 이거면 돼. 오?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동그란 눈에. 동그란 눈에. 동그란 눈에. 1장만 하자. 이거 하나씩 사자. 어때? 깼어. 이거 좋아. 협찬 광고 문이 비즈니스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결혼식 어떠셨어요? 너무 이뻤어요. 제가요? 와인. 설명해 주실 분 부합니다. 우리 복품복이다. 근데 형편은 지금 가지고 말하고 저는 신비를 갖다 보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어 좋다. 이거랄게. 원래 토니겄토 이렇게 많이 사? 진짜 부탁했는데 토니겄토 제발 크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병이요. 진짜. 이렇게 찍으면 안 되냐고요. 뱃살이 튕겨져서 오락락한다고요. 숙소에서 뵈요. 따라오지 마. 앉아서 찍어 오라. 나도 내 사진. 지금 음악 뭐 나오고 있어? 나르시스토. 지금 4명이잖아요. 마지막 한 명 친구는 등산을 갔다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우리 우정영환이. 아니 저 머리가 맞냐고. 길게. 어 길다랗게 찍어줘. 아 그건 불가능. 지다와 준희의 요리교실. 오늘은 손을 씻고 만든 지는. 아 진짜. 셰프님. 아 근데 냄비가 어디 있어? 냄비는. 저희 같이. 찾아볼까요? 아니야. 여기다 놓고 끓인 거야. 어 여기야 이것도. 냄비가 있는데 뭐야 뭐야? 아 이거는. 주니야 이거 해. 주니 셰프? 아 주니 셰프. 아 나 정볼 여기다. 오 진짜. 셰프가 조명이니까. 더 맛있겠네. 아 김예진 뭐 하냐. 김예진 셰프는. 식사를 하시고 싶지 않으신가. 개 무서워. 내가 다정하게 뜯어줄게. 너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다정해. 김예진 씨는. 주니 씨 25에 가서 식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좋은 내용. 저희도 다 와요. 얘들아 우리 뭐 또 식사할 것 같지? 아니. 양이 이거부터 안 돼. 너가 그런 말 하는 거 양식. 특중하는 거 고기. 나 지금 겁나 섹시해. 양파랑 베트남 고추 넣고 뒤에 볶고 있어요. 이쪽으로 한 손 더 줍어야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됐지? 와. 미치? 촬영했다. 하나. 야 다 먹어 먹어야 돼. 뭐 먹어. 이거. 구매랑 한 번만 하자. 들어갔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나 잘 탔어? 이거 맛있는 거 같아. 내가 만들었어. 이거. 얘들이. 이거 한 입만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다. 난 잘했다. 나 잘 탔어. 나 잘 탔어. 나 잘 탔어. 나 잘 탔어. 먹으니까 더 배고파. 진짜 맛있어. 밥 먹을 때 없네.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무슨 소리야. 야. 호랑이 치킨 먹자. 호랑이에게 해. 호랑이에게 해. 진짜 예심이 안하고 호랑이에게 해. 응. 빨리 드오겠어? 네. 왜 이렇게 거슬리지. 하하하하하하 얘들아 이거 왜 액체 안 먹어? 맛이 없으니까 하하하하하하 만든 사람만 먹네 하하하하하하 마그랑 먹을 게 없네 여기 있잖아 그 거 있잖아 태궁에서 마그랑 뽑아? 마크 엄마가 해줬는데 NCT 마크? 내가 NCT 좋아한대요 하하하하 회찬 씨랑 버블 끊었대요 양채찬? 버헷 취끈 이거 넣으면 안 돼 진짜 아니 어디가 패진 게 무슨 시즌이 무슨 그런다고 에이 그러면 자격이 없지 마지막에 여기로 됐죠 하하하하하하 떨려줘요! 참 힘들어요. 낭림대, 살았어요. 아, 우리 조금대기니까! 시끄러워. 개 커 목소리. 인사이더가 그건데? 보드게임 인사이더는 크게 일반인과 인사이더 역할로 나뉘어 주제 단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돌아가면 마스터에게 질문을 하는데 인사이더의 정답을 알고 있는 인사이더는 일반인들이 주제 단어를 맞추실 수 있도록 몰래 이끌어 나가야 일반인은 주제 단어를 맞추기도 해요. 인사이더가 누군지도 찾아내야 하는 게임! 인사이더가 누군지 찾아야 돼. 아, 감아주세요. 감아. 인사이더만 자아주시면 눈을 뜰게요. 아, 잠시만. 이거 떠주세요. 식물인가요? 아니에요.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건물인가요? 잘 모르겠고요. 잠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나 여기 먹어도 돼? 만질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잠실에 있나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어? 졸려. 사람이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자연도 아니고 사람도.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면. 만질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야, 시간이 없다. 아, 시간이 있어. 어, 인사이더지. 오늘 만났나요? 동물인가요? 동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답, 페스티벌? 땡. 정답, 서커스. 땡. 야, 빨리 시간. 정답, 빙어 축제. 시간 다 됐어. 땡. 현미더라. 나 좀 살게 있어. 나 한 번만 더 봐. 너 뭐 돼? 진짜? 그냥 위에만 놓고 땡. 나 뭐 돼? 지수님께 묶어놨냐고. 유라인가요? 아니요. 들고 다닐 수 있나요? 아니요. 만질 수 있어요? 아니요. 주받이 있나요? 장소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재난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요. 오해요. 정답, 불. 아니요. 물. 디자이너가 잘 못하고 있나요? 네. 구체인가요? 맞아요. 기체인가요? 정답, 수소. 정답, 수소. 정답, 수소. 나 큰 인트를 날려버렸어. 정답, 탄소. 정답, 탄소. 정답, 탄소. 탄소, 탄소. 아니요. 아니요. 김재진이다.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수소라고 나 큰 인트를 날려버렸는데. 바로 딱 걸려놨어. 정답, 수소. 미치겠어. 아, 헛걸고. 나 아니라고. 수소라고. 아니요. 고체라고 물어보면 뭐 힘내지냐. 고체인가요? 좋지. 왜냐? 나와야 되니까. 고체인가요? 고체라고. 1, 2, 3. 2대2로 나왔다. 그러면 댄스메트에서 이겼어. 우리한테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같아. 아니야. 인사이더 기분 좋겠다. 1, 2, 3. 1, 2, 3. 이거 재밌다. 재밌겠지? 네가 인사이더가 아니니까. 걸려놔. 미치겠어. 주니야. 근데 난 너무 고마워. 나한테. 제일 이렇게 우리 함께 했는 날. 시작하면 진짜 좋겠다. 우리 다. 고객님 얼마 만이야. 이런 친구들 있어서 너무 고마워. 주니야. 웃어야지. 고혜선. 고혜선 중심으로 축하한다. 야, 고혜선 중심으로 축하한다. 야, 태형. 야, 태형. 아, 귀여워. 귀여워. 야, 나왔잖아.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네. 이 순간이 빨리 끝났어. 이 순간이 빨리 끝났어. 아, 진짜 질하네. 다시! 센터 장악하시면 속은 없으세요. 완전 신인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레디 고! 와, 음식 오니까 피곤해하다가 지금 저렇게 맑아지네.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봐. 맛있겠다. 이따기 마스. 잘 먹겠습니다. 아, 배불러서 나 피자 안 먹어. 배불러서. 잘 먹겠습니다. 야, 피자 너무 좋아. 미국 파티 느낌. 미국 파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기도 안 써. 파자마사지 같아요. 네? 수단을 썼어요? 야, 이거 물이. 파자마사. 미국인이 보면 악플 다이랬어. 야, 힙하다. 거울에 빛진 자신과 함께 춤추는 거지. 과일이 안 따져. 야, 너무 대박이다. 깜짝이 많이 당기해. 나 아직 한 조금만 줄 미념과. 이거 레포트. 이거 약간 쇼트 스타일이야. 아니, 개무조. 액션! 야, 진짜. 수석 씨도 같이 봐. 수석 씨도 같이 봐. 수석 씨도 같이 봐. 그니까 다 봤어. 애기 타고 있어서. 나 딱 치킨 한... 긴장했어. 긴장한 게 너무 웃겨서. 대답, 대답, 팀. 갑자기 여기 오늘 치킨이 나왔어. 뭐야? 너 못 나와. 아, 미안. 여기로 가면. 잠깐만. 지금. 이거 2번 2번. 아니야, 이거 어디? 너무 지연이야. 짜고. 여기는 다 가라앉은데. 여기는 다 가라앉은데. 여기는 다 가라앉은데. 이러면서 뻗어.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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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이 빨리 끝났으면. 뭐야, 진짜. 진짜, 진짜. 이 미녀들이 준 하치킨을 못 먹겠어. 너무. 선생님이 뭐 하세요? 핸드폰 할 거면 집에 가고. 아, 노래, 노래를 꼭 끊으면 내가. 근데 노래도 저작권 걸린대. 아, 진짜? 저작권 걸린대. 편집할 때 짤만을 해야겠다. 아, 그럼 엄청 틀었는데. 아, 뭐야? 드디어 우리가 술게임이 담기는 거야? 아, 잘해. 아, 잘해. 진짜, 잘해. 이거 마시잖아. 이거 마시고 플랭크 8분에 여기서. 벌로. 점심 잘했다. 점심 잘해. 아시겠죠, 하나님? 빨리 끝났으면. 점심 잘해. 점심 잘해. 점심 잘해. 1 drunk. 정같은 중.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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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2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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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저렇게. 잠시만요. 한 번만. 한 번만. 나 심지어 상무 돌리기 할 때 반응 개조인 줄 알았어. 아 맞어 맞어. 심지어 봤는데 반응 안 했어? 야 운동은 이해밖에 없더라. 운동은 이별이 나와. 이해도 있어? 야 얘 봐. 절제 50. 와 이 노래. 뭔가 재워라. 이 순간이 빨리 끝났어. 칼이 날기. 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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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너무 두 번에 늦게 하지. 나를 차니. 아 맞다. 난 차 많이 가누기지. 아 맞다. 렐로디 렐로디 어디로 많이 endorse 넌 또 나래 파agement 구민 Rabbit bah infinite рас demanding we are in the end 이거 이 팀이 어떻게 나오지? 공부하자 공부하자 진짜 2사람 공부가 아니다? 으악! 아! 아! 야 잘생겼는데? 아! 아! 두꺼풀 좋아하는 계절인 줄 알았어! 야! 2계절 먹을 사람! 나! 안 먹기 때문에요 선생님! 지금 저번들은 셋인 거 알까? 저번들인 거! 다한데? 저 아내는 분들! 아내는 우리가 아내이지! 맞아 맞아! 맞게 해서! preservation 저 여자 친구가 빠다니면 한 방이 있다! 본 체인 산책 해 봐! 와우니 진짜... 너울에 추울 때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여기 빠트게 조금씩 죽이더라구요 야! 야 너 어떻게 먹는지 보여줄게? 뭐기 싫은데... 그러면서 괜히 한 봉사 더 먹으러! 자고 일어나면 복근 생겨있을 것 같아 거기에 누워있어요? 아프다 야 너네 그만 웃겨 이제 카메라 켤 거니까 새벽 5시가 다 돼 다차 사람 평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침이 되었대요 하이 재밌었잖아 여러분? 큰일 났지 안녕